익숙한 정글에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글의 법칙인 마야 정글 제7화 잃어버린 제국 여기서 잠깐 본격적인 마야 생존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못다한 병만족상의 두 번째 극기 과제 수영장에는 하이다이빙 하늘에는 스카이다이빙이 있다면 바다에는 프리다이빙이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최초 여자 프리다이빙 강사 정은지라고 합니다 프리다이빙이란 스쿠버하고는 조금 틀리게 공기통 없이 본인만의 호흡을 가지고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아름다운 수중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사람들은 100m 이상씩은 다 가요 남자분들은 제가 100m 숨을 안 쉬고 대표적인 쇼 호흡법이 요가의 복식 호흡법을 이용하신다고요? 네네네 가슴이 아니고 배가 움직이는 호흡법이고요 저는 5초 정도 들이쉬고 10초 정도 내쉬는데요 그런 식으로 1대2의 비율로 호흡을 연습하면 되겠고요 제 개인 기록은 병만 족장님이 이미 뛰어넘으셨기 때문에 비공식으로는 4분 가까이 있던 걸로 4분 정도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교육했던 분들 중에 가장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레벨 1 20m 지난 5개월간 오늘을 위해 프리다이빙 특훈을 받아온 병만 족장 그의 개인 최고 기록은 수심 20m인데요 프리다이빙 20m를 넘어보는 거 1m라도 김병만의 마지막 급기 도전 과제 프리다이빙 수심 20m 기록을 넘어서라 프리다이빙 수심 20m 기록은 없애고 홈音 governments ist지우anki 전문가 Salt اط 운동 어차피 포도 emand 여기 사과 있죠, 사과, 사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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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사과, 사과, 사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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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사과, 사과, 사과.